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야? 길에서 똥을 밟았잖아! 거울이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깜짝이야! 너는 티니핑? 안녕! 나는 위대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핑! 뭐? 행운핀? 아, 죽겠다! 나는 고랭이 가득하거든! 티니, 걱정하지마! 이것만 있다면 너가 행운이 가득할 수 있어! 정말? 우와, 세상에나! 악세사리 만들기잖아! 멋진 행운의 팔찌가 티니를 지켜주게 돼! 어? 행운핀! 우와, 빨리 만들어 봐야지! 가방을 열면 우와, 알록달록 기즈들이 가득하네! 먼저 여기 있는 툴면 끈을 준비하고 지니의 팔 크기에 맞춰서 넉넉하게 줄을 잘라준 다음에 지니는 행운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행운핀에 참을 써야지! 구멍에다가 실을 넣고 짜란! 묶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양쪽으로 비즈들을 넣어볼게요! 다음은 반대쪽! 자, 이렇게 비즈들을 다 끼웠으면 이제 양쪽 줄을 묶어줄게요! 나머지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면 짜잔! 행운핀의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지니의 팔에 끼워주면 이야! 지니는 행운을 가득 받을 거니까 이번에는 목걸이를 만들어야지!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핫쇼핑! 핫쇼핑 텐던트 고정!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쪽에다가 비즈를 끼워볼게요! 반짝반짝! 반대쪽! 짜라란! 우와! 목걸이 날락달락 진짜 예쁘죠? 이제 마지막으로 묶어줄게요! 가위로 잘라주면 먹거리가 완성! 아이템! 먹거리를 착용해주면 짜라란! паль치랑 먹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행운이 가득하겠지! 어?! 우와! 세상에나! 내가 행운이 여신이 됐잖아! 어?! 좋았어! 이제 행운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볼까? 행운의 여신이 됐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겠지 어? 뭐야 돈이잖아 우와 돈 진짜 많다 역시 행운의 팔찌를 만들었더니 돈이 들어왔네 문은 가방에 잘 보관해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어? 뭐야 이거는 티네핀 가방? 열어봐야겠다 우와 티네핀 피규어가 엄청 많아 역시 행운이 가득해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자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에요 오늘은 캐치 티네핀 짜잔 템프 놀이북을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헤이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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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어? 뭐야? 누가 벽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은거지? 안되겠다! 지니가 범인을 찾아야겠어! 어? 어? 뭐야? 이거는 티니핑들의 발자국이잖아! 캐치 티네핀! 캐치 티네핀! 좋아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사방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으면 어떡해! 너무 좋아 써서 좋아 이거 다 어떻게 닦으려고 그래! 핫추핑 이리 안와! 미에나 같쥬! 안돼 안돼! 도장은 책에다가 찍어야 되지! 이렇게 책상이나 벽에다 찍으면 안돼! 그렇지만 우리는 책이 없다 좋아! 이 도장들을 찍을 책이 없다 쥬! 그렇다면 짠! 이 색칠북을 줄테니까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고 놀아보는건 어때? 좋아 좋아! 신난다 쥬! 어디 한번 책을 열어볼까? 우와! 티니핑들의 캐릭터가 엄청 많잖아! 티니! 여기에 내가 있다 쥬! 나도 여기 있다 좋아! 오! 정말? 방금핑도 있고 미더핑도 있고 오! 공주핑도 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우와! 색칠하는거다! 티니가 색칠을 하면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쥬! 좋았어! 그럼 색연필로 색칠해볼까? 빙구 빙구! 짜잔! 이렇게 하면 미더핑 우산 완성! 미더핑이 진짜 좋아하겠지? 내 머리빅도 색칠해줘 좋아! 알겠어! 좋아핑! 좋아핑은 노란색! 어때? 좋아핑! 맘에 들어?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좋아! 너무 팔이 아파서 더이상 못 칠하겠어! 하트핑! 그냥 도장 찍어주면 안 돼? 알겠다 쥬! 도장을 콕콕 짱! 고마워! 하트핑! 수만큼 찍기! 하트핑, 조아핑, 방글빙, 미더핑의 수만큼 숫자를 쓰고 도장을 찍어보세요! 하트핑은 하트핑이, 조아핑은 조아핑이 진이는 방글빙이랑 미더핑을 세워볼게! 하트핑은 여덟! 두자유! 하트핑 똑똑한데? 나도 잘할 수 있다 좋아! 나는 4명밖에 없다 좋아! 조아핑도 정말 잘했다! 이번에는 지니 차례! 이더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오! 숫자 오! 아! 방글빙! 이 안에 방글빙 숫자 오! 둘, 셋, 넷, 넷, 다섯! 다음 방글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지니가 스탬프를 찍어줄게! 이 중에서 짠! 하트핑의 예쁜 도장으로 보라색과 핑크색을 섞어서 도장을 꾸욱! 짠! 우와, 진짜 예뻐! 이번에는 숨어있는 티니핑 찾기! 거기에 있는 티니핑 그림을 찾아 도장을 찍어보세요! 첫 번째는 싹싹핑! 짝싹핑이 어딨지? 하트핑! 주워핑! 같이 찾아줘! 알겠다, 치우! 알겠어, 좋아! 어? 어? 저기다, 좋아! 어? 정말? 여기 뒤에 숨어있었네! 도장을 꾹! 이번에는 발레핑! 어? 발레핑 여기 있다! 발레핑도 꾹! 얼굴에 찍은 걸 쏘! 다음은 짝짝핑! 짝짝핑은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치우! 꾸금핑! 어? 여기 있다! 달핑! 할로! 지니 진짜 잘 찾는 것 같은데? 까르핑! 여기 찌롱! 조화핑 옆에! 마지막으로 원더핑! 여기 있다! 끝! 우와! 이번에는 지니가 제일 좋아하는 슬림 그림 찾기야! 좋았어! 시작한다! 짝짝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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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봐봐! 여기에는 별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별이 세 개요! 오! 좋았었지롱! 방글핑의 패를 보세요! 방글핑 패도 꾹! 다음! 좋아 좋아! 아, 조화핑 너무 쉽잖아, 이거는! 브러시가 있는데 브러시가 없어! 못 찾겠어, 이제! 지니,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치유! 찾았다, 치유! 로미 머리에 하트가 있다, 치유!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이 다르다, 치유! 도장을 꾹! 꾹! 찍어주면 완성!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건 찾아주기! 로열핑의 물건을 찾아 도장을 콩콩 찍어보세요! 로열핑이라 그러면 하츄핑과 조화핑! 그리고 방글핑과 비다핑을 말하는 거겠지! 지니, 정말 똑똑하다, 치유! 내 물건은 어떤 걸까? 치유! 하츄핑의 물건은 바로 하프! 짠! 조화핑의 물건은 뭐게? 좋아? 조화핑은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 음... 이 중에서... 여기 있다! 이번에는 방글핑! 방글핑의 물건이 뭐였더라? 히트는 펑! 펑! 터진다, 치유! 펑! 펑! 터지는 거면 폭죽! 딩동댕! 치유! 여기 있다! 보라색! 마지막으로 미더핑! 미더핑의 물건은 말이지 책이야! 아니야? 땡! 비오는 날 필요한 거야, 좋아! 기가 오는 날 필요한 거야? 아하! 오산! 딩동댕! 좋아! 미더핑의 물건 오산은 가운데 요기! 하츠핑, 조화핑! 도장은 이렇게 책에다가 찍고 노는 거야! 알겠지? 아무데나 막 찍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럼 진이는 바빠서 이만 간다! 재밌게 놀아! 원이! 이 년인! uma사다! tab색! 여암! 성이 중요하겠! 슬프를 iberal 합니다 신경 부대 Rim